정진상이 노발대발을 했다 왜냐하면 화천대유의 대주주였고 명목상의 일대주주인 김만배 기자 출신이죠 김만배 씨가 대장동 지분 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게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초기의 지분인 37.4%로부터 24.5%로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그 끈을 놓고 정진상 씨가 노발대발했다 그런 내용이 아마 검찰 수사기록물에 들어간 겁니다 조금 전까지 조선일보 1면은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이익의 배분 과정에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진상 현 당대표의 정무실장이 이 양반이 미처금은 그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든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거두게 된 그런 이익금에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 이런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정진상이나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소위 차명 그런 보유 의혹에 또 지금 휩살려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초 대장동 사업 수익의 37.4%를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으로 정해놨다가 24.5%로 깎았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 담길 정도가 되면 검찰이 어느 정도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았나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37.4%를 주기로 했는데 24.5%로 그냥 깎았다는 거죠 피로갱비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명분을 제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검찰은 앞서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에 검찰 공소장에 김만배 씨의 몫의 49%인 절반인 24.5%가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몫이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지금 알려진 거죠 이재명 측 지분이 여기에 24.5%다 그런 것이 이제 확인된 겁니다 24.5%에 해당하는 금액은 700억 이위지만 김만배 씨는 공동사업 부당금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와 비슷한 내용이 정진상 실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도 담긴 셈이다 그게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대장동 개발이익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화천대유 1호죠 화천대유의 천화동인 1호에 그 전체 100% 가운데서 절반 25% 정도가 남욱 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가운데 12.5%가 김만배 씨 입으로 자기 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4.5%가 이재명 측 지분인 거죠 이재명 측 앞서 수색 영장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5년 2월 초 유흥주점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서 내 지분이 49.9% 정도인데 실제 나의 지분은 12.5%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37.4%가 24.5%로 줄어든 거죠 뭐 경비를 썼는지 아니면은 뭐 그 중에 일부를 또 김만배 씨가 챙겼는지 그거는 뭐 앞으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네요 뭐 그동안 이제 김만배 씨가 정언한 그런 49.9% 그 가운데 김만배 씨 몫이 12.5%고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재명 시 측에게 37.4%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동 경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24.5%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37.4%가 24.5%로 줄어드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거죠 진짜 여러분들 공동으로 부담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또 그 가운데 일부를 김만배 씨가 챙겨서 그런지 자기 것으로 사업은 내가 뭐 심하게 고생하고 남욱은 20% 받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인허가권을 졌다는 그런 명복으로 24.5%를 제공하는데 나는 고생은 쉽건하고 12.5%가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를 더 챙길 수가 있겠죠 그거는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공모 들어가기 전에 지분관계를 서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에 2015년 2월 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거지 않습니까 법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얼마를 갖다 받쳐라 자리세나 통행세 이런 거 같은 거죠 이거는 뭐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하겠네요 김만배가 약속한 돈을 안 주자 37.4%를 안 주자 24.5%를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밝은 정진상이 화를 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37.4%는 700억인데 24.5%는 400억대로 440억대로 줄어드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증거를 모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분을 향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진군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밝히면서 오늘 조선일보 잘 지적했네요 실체에 다가서는 대장동 거분 의혹입니다 그분을 이 모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주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에 다가서는 대장동 거분 그러니까 차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김용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슬이 잘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을 한번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검찰이 밝힌 그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 민주용건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등은 서로 형동생으로 부르는 사이입니다 이 가운데 연장자는 김만배 씨입니다 그런 관계로 볼 때 김만배 씨가 지칭했다는 그분은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보다도 의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추진한 것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일언도 받지 않았다고 했고 김만배 씨도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지분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천문학적인 돈이 몇몇 일당에게 흘려간 시대의 의혹입니다 검찰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낱낱이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걸 밝히는데 1년 2년이 걸려야 되니까 참 희한한 대한민국입니다 희한한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판인 대한민국인 거죠 세상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공병호 tv에서 여론조사 해보게 되면 99.9%가 그분요 왜 그걸 물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답하지 않겠느냐 아무튼 그분의 최척건들 세 사람이 결국은 김만배 씨가 지목한 그런 소위 이재명 척 지분의 소유자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 이 정도입니다 이재명 씨가 이제 구속이 돼 가지고 감옥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흥미거리라기보다도 한국에서 좀 나라가 정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전혀 감옥에 갈 생각은 없으면 그러면은 나라가 문제가 많은 거죠